안녕하십니까 공명호TV의 공병호입니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 한국의 보통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과다한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옳고 그런 것, 사실 여부가 밝혀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실에 따라 죄값을 무는 겁니다 또 보통 사람들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불법과 편법을 아무렇지 않게 여겨온 점 두 번째는 불법과 편법을 숨기거나 옹호하는 점 세 번째는 불법과 편법에 대해서 미안해하지 않는 점 조국의 아내가 되는 정경심은 9월 30일 날 딸아이에 대한 특히 딸아이의 인턴에 대한 언론의 잘못된 보도를 지적하는 그런 내용을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딸이 서울대 공익인건법센터 1던 활동을 집에서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현재 일부 언론에서는 제 딸아이가 서울대 공익인건법센터 인턴 활동과 관련해서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 줬으면 좋겠다 내용에 페이스북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실인가? 무엇이 진실인가?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사소한 일이긴 합니다만 이 집 식구들은 하나같이 입만 열면 건인만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조국달 서울대 15일간 인턴 활동권입니다 이것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인턴 활동 증명서가 누가 발급했냐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허위 발급 여부인 것은 확실합니다 조국은 청문회 장소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2009년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서울대 공익인건법센터에서 실제로 내 딸아이가 인턴을 했다 만일에 이게 거짓이 되면 일종의 위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9월 23일 날에도 취재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제 짜라이는 공익인건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받았다 그리고 이 인턴 활동 증명서는 고려대학교 입학 서류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지금까지 알린 것은 조국의 딸이 서울대 인턴을 하지 않았고 그냥 가짜로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받았다 그게 이제 사실인 거죠 그 사실을 조국 가족들이 전부 다 부인을 하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사소하게 보이지만 제가 경험담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확실히 조국 가족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조국 딸이 서울대에서 인턴을 했다는 그런 기간은 2009년도 5월 1일부터 5월 15일입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미국의 AP 감옥 시험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학 감옥 선이수제 시험 기간이 이 기간하고 딱 겹칩니다 그 시험 기간은 5월 4일부터 5월 15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AP 성적이 좋아야 그야 괜찮은 학교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대비해서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학생들이 팽팽한 긴장감성에서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공부를 해야 되죠 조국 다른 4과목을 고려대학교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입시 업체 관계자 정의는 아주 정확합니다 외고 유학반 아이들은 평균 10과목에 12과목 정도 AP 시험을 봐야 되고 이것을 고교 3년으로 나누면 매년 한 4과목 정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조국 딸이 인턴했던 그 시점 바로 전달이 4월달입니다 4월달은 중간고사가 있었고 그 다음 AP 시험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미국의 대학 수업능력시험인 SAT가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시점에서 인턴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전직 한영외고 유학반 교사도 상식적으로 AP 기간 동안에 학교 밖에 나가서 인턴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아이들 키워본 그런 경험에 의하면 아이들은 AP 시험을 치르는 전후 기간 동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돌죠 우리로 치면 대학 입시를 며칠 앞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집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대까지 가서 인턴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물론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조국 가족들의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들 때 때문에 가족들 전부가 거짓말을 분담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요약에서 말씀드리면 조국 가족의 정언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가 거짓말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해도 무리가 아니죠 만일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조국이 직접 책임을 져야 된 그런 하살이 돌아가기 때문에 거짓말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 정말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는 말처럼 제 자신의 아이들 자체가 AP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을 직접 지켜봤기 때문에 얼마나 AP 시험을 준비하고 통과하고 점수를 올리는 것이 빡빡한 일정인데 그 일정 사이에 인턴을 했다는 것을 내놓고 주장하니까 제가 이건 진실을 좀 알리는 것이 중요하겠다 아무튼 두 가지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조국 딸은 2009년도 5월 달에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서울대의 인건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인턴 활동 증명서는 누군가 허위로 발행하였다 이것은 뭐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허위로 발행한 문건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그건 누군가가 서울대 한모 교수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국이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베로니카 베이님입니다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 박사님 그래 공감합니다 부모로서 가장 후회할 일은 그저 주어지는 인생으로 자기 자식들을 저런 식으로 망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조국 부부가 자식들의 과보한 내용을 두고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사실 세월이 흐르면 깨우치는 진실이 있습니다 한때의 좋은 일이 끝까지 좋은 일이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편안한 날들이 오래 지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삶은 생각보다 길고 부당한 방법이나 부당한 지원들을 통해 가지고 보장된 삶이라고 해서 끝까지 유지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죠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또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누구에든 간에 스스로 개척하고 스스로 만들어내고 스스로 성취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메시지는 자식들 뿐만 아니고 누구에게든지 적용되는 그런 인생의 굉장히 귀한 지혜 가운데 하나죠 베로니카님처럼 이렇게 멤버십 후원자에 가입하시게 되면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질문을 남기실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매일 영상으로 이렇게 답을 해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도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 등록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훌륭하고 더 역동적이고 더 자유로운 사회로 나아가는데 씨앗을 뿌리는 활동이 될 겁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고 그것은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 시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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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